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 데이터 리스트의 프리저브 타입 속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속성을 사용하면 넘버 타입의 데이터를 텍스트 타입의 데이터 리스트 컬럼에 설정할 때 데이터 타입을 넘버에서 스트링으로 변환하여 설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 예의입니다. 프리저브 타입 속성 갑질 툴로 설정하십시오.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서의 예제 파일입니다. 브라우저에서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 트리거에는 온 클릭 이벤트가 걸려 있습니다. 첫 번째 트리거를 클릭하면 넘버 타입의 데이터를 데이터 리스트 1에 설정합니다. 실제 브라우저에서 첫 번째 트리거를 클릭하면 넘버 타입의 데이터가 설정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트리거를 클릭하면 데이터 리스트의 각 컬럼에 설정된 데이터의 타입이 반환됩니다. 브라우저에서 확인하면 두 데이터 모두 넘버 타입으로 설정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 리스트 1의 첫 번째 컬럼인 컬럼 1의 데이터 타입은 텍스트입니다. 즉, 넘버 타입 데이터가 텍스트 타입의 데이터 리스트 컬럼에 그대로 넘버 타입인 채로 설정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넘버 타입 데이터를 데이터 리스트에 설정하면 데이터 리스트 컬럼의 데이터 타입이 텍스트인 경우에도 데이터 타입이 넘버로 설정됩니다. 이 경우 데이터 리스트의 프리저브 타입 속성을 트루로 설정하십시오. 이때 넘버 타입의 데이터는 데이터 리스트 컬럼의 데이터 타입과 동일한 스트링 타입 데이터로 설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웹스퀘어 퀵 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